말레이시아 기자들이 많이 불안했던 걸까요? 김판곤 감독과의 기자회견에서 도를 넘은 무례한 질문들을 날려버렸습니다. 한 기자가 솔직히 말레이시아의 많은 여론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다음 상대인 한국은 강팀이다.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 말레이시아의 감독이 한국인이기에 경기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라고 내지른 것입니다. 그간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에 가져다줬던 그 모든 영광들을 잊은 배음망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김판곤 감독이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취해 기자회견장을 발칵 뒤집었는데요. 단 한마디로 말레이시아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김판곤 감독의 대답. 함께 보시죠. 김판곤 감독은 다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태도와 기품을 보여줬다. 우리 말레이시아 역시 그에게 은혜를 갚아야만 한다. 베트남의 경우를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만 한다. 말레이시아 언론들이 베트남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인데요. 한국시간 24일 김판곤 감독은 다가오는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말레이시아 언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또 한국인이었기에 한국의 다른 경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받았는데요.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에 따르면 김판곤 감독은 개인적으로는 한국 선수들의 수준을 매우 잘 알기 때문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감독으로서 우리 선수들이 강하게 싸우길 희망한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 축구 강국 한국을 상대하며 겁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투혼을 밝혔다 전해졌습니다. 김판곤 감독이 맡은 말레이시아는 최근 승승장구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이번 아시안컵 예선에선 투르크메니스탄과 방글라데시를 누르며 바레인에 이어 2승 1패를 기록하더니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진출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말레이시아를 아시안컵 본선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동 진출을 제외하는 1980년 쿠웨이트 대회 이후 무려 44년 만에 벌어진 김판곤 매직에 말레이시아 전역이 열광의 함성을 내지르며 김판곤 감독의 이름을 울부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서 지난해 1월에 열린 아세안축구연맹에서도 말레이시아의 바이엘은 위넨으로 불리는 조오르 바루 선수들이 불참한 가운데서도 4강에 진출하는 등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 말레이시아의 거대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신화를 써내려가는 김판곤 감독이었기에 말레이시아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단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는 김판곤 감독 그런데 다음 상대로 축구 강팀이자 김판곤 감독의 조국인 한국을 상대하게 되면서 말레이시아가 해선 안 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상황은 좋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김판곤 매직이라고는 하더라도 갑자기 애벌레에서 나비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 본선에선 말레이시아가 2조 4개국 중 국제축구연맹 랭킹이 가장 낮은 것에 대한 핸디캡을 톡톡히 맛보고 있습니다. 130위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요르단 바레인 등 2조 경쟁국과 비교해 유일하게 랭킹이 세 자릿수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말레이시아는 이미 지난 16일 요르단과의 1차전에서 0대4로 대패했고 20일 바레인과의 2차전에서도 후반 추가시간 결승골을 내조 0대1로 패했습니다. 한국전을 앞두고 2연패를 당해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상황. 이에 말레이시아 언론들에서는 김판곤 감독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어차피 우린 탈락이고 한국은 그의 조국이기도 하다. 한국의 진출을 바라지 않을까. 우리 말레이시아를 제물로 쓰게 될까봐 겁난다. 라는 다소 배음망덕한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을 읽은 말레이시아 기자들이 이런 까닥의 김판곤 감독에게 무례한 질문을 날린 것인데요. 그들은 한국이 최근 치른 경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이 일본이 무서워 일부러 피하기 위해 요르단과의 경기의 전력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라면서 김판곤 감독의 기분을 살살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판곤 감독은 이런 서툴은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기품있는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그는 한국 대표팀에 이번 대회 부진에 비판을 하지만 난 그에 반대한다. 한국 대표팀은 결승 갈 능력도 충분하다. 비록 우리는 지난 조별리그 두 경기를 치른 후 더 이상 본선 진출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축구 강국인 대한민국 대표팀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선수들에게는 강한 도전이 됨과 동시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미래에 참가할 다른 대회를 위한 말레이시아의 축구 기반 마련, 경쟁력 등 어떤 것이라도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느 대회나 막바지에 가면 한국, 일본, 이란 등의 강팀을 만난다.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배우고 싶다. 내일 경기 위해 잘 준비하겠다. 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후 또 다른 기자가 감독님은 한국 출신이시지 않느냐. 솔직히 말레이시아의 많은 팬들이 감독님이 조국이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국의 우승을 위해 일부러 큰 점수차로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일고 있다. 이 상황을 잠재울 만한 한 말씀 부탁드린다. 라고 질문했고 이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수도 있었지만 김판공 감독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신중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을 만나는 상황 여러 가지를 가정하긴 했다. 16강 진출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 등 여러 상황을 상정해봤는데 말레이시아가 탈락하게 돼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했다. 라면서 아직 현실 파악하지 못한 말레이시아 팬들에게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선수들의 수준을 매우 잘 알기 때문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현재 감독을 맡고 있는 내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압박감이다. 내 개인적 상황에서 벗어나 압박감을 내려놔야 한다. 말레이시아 감독으로서 우리 선수들이 강하게 싸우길 희망한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축구 강국 한국을 상대하며 겁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나조차도 지난 두 경기에서도 한국의 약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끝끝내 나는 그 점을 찾아냈고 팀 내부에서는 공유한 상태지만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순 없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후 김판곤 감독은 여론이 전술적 판단과 내 선수 선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내가 알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우리는 최고의 결과를 내며 증명했다. 또한 43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에 자력 진출했다. 선수증 또한 최고다. 나는 그저 앞만 바라볼 뿐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지 내 직업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습니다. 왈가왈부하던 말레이시아 기자들의 입을 한 번에 꼭 다물게 한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처럼 김판곤 감독은 이미 너무 많은 신화들을 써왔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침묵만이 흘렀다가 잠시 후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강한 선수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흘러나왔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그들의 수준을 매우 잘 알고 있다. 1대1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매우 위협적이다. 막아낼 수 있도록 선수들의 협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축구는 11대11 경기다. 공격과 수비를 모두 잘해내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좌중을 압도한 김판곤 감독의 카리스마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김판곤 감독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번 질문들은 필요 이상으로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들이 있었다. 우리는 베트남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봤다. 우리에게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를 희망을 그런 바보 같은 짓으로 이룰 필요는 없다. 라면서 기자들과 여론 상태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